차영아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휴대폰 고장이냐? 일로 불렀어? 내가 밤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해? 뭐야 너? 사람 밤새도록 피말리게 해놓고 이렇게 물주간 얼굴을 나타나고 결핵을 생각 다 들었단 말이야 너한테 혹시 나쁜 일 생긴 건 아닌가 하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단 말이야 아니, 왜 그래? 왜 그래? 저 예약수 좀 잤어 뭐? 너 여태 잤다고? 아우, 기막해 억울해 정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여태 7분도 못하고 나 지금 무지 하나 써 네가 연락할 때까지 절대로 전화하지 마 알았어? 아우, 안돼 어? 왜 안 잤지? 저건 뭐지? 가슴, 가슴 비가 나에게 나 걷는 것 같아 도대체 나에게 나에게 나의 신은 나에게 나의 신은 나에게 나의 신은 아멘